원하는 것을 안다면 탐구는 불필요하다. 하지만 원하는 것을 모른다면 탐구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? 흠. 흠!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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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, 안겨지 벙지어. 아 오케이 ㄷㄷ 방벽이 칼을 묻고 있다 방벽 철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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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리 났는데 지금 방벽 철거 아 아 자. ㅇㅇ. 아잇, 힐링이 이어. 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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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힐링이 너무 좋았어요 아잇 어힛 아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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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아 첫판 기분 좋네요 아 이야 아 상대가 자리야라서 아 근데 나갔네 그냥 이길 때 예 여기요 히힛 4 5 모두에게 랩킹볼이 있었다면 이번 임무가 훨씬 순탄했을 것이다 갑니다 한 번 놀려주는 거죠 아우 리퍼가 잘해요 모든 판이 다 이렇게 짧게 짧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리퍼 아 리퍼 너무 잘했어 아 여기 힐러부터 따네요 이게 맞죠 아 야 저기 들어갔는데도 예